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최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박서진님의 맹활약으로 시청률이 1%가량 대폭 상승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림남에서도 솔직담백한 매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서진님이 이번엔 라디오스타 추석특집에 출연해 솔직담백 순수한 매력을 보여주어 폭발적인 대중의 관심이 터지고 있습니다. 초면에는 낯을 많이 가리는 박서진님이기에 혹시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영엠씨 김구라님이 낯을 가리는 박서진님을 배려해 자연스럽게 박서진님의 매력이 돋보이게끔 질문을 유도하는가 하면 바쁘게 가수 생활을 하느라 다소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순수한 청년으로 예쁘게 조명해 주어 미소를 자아내었습니다. 가령 영어 단어를 잘 몰라 기본적인 스펠링을 틀리는 모습도 잘못 받아주면 무식한 깡깡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순수한 청년으로 김구라님이 예쁘게 이야기해 주니 박서진님의 귀엽고 순수한 이미지가 더욱 극대화되는 시너지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로또에서는 박서진님의 멘트를 맛있게 받아주는 인물이 없어서 뭔가 티키타카가 애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 살림남에서 효정씨가 맛있게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또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님이 맛있게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청률이 하나같이 떡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mbc에서도 종종 불러야겠다고 말했던 김구라님의 멘트처럼 kbs 본가에서 박서진님이 자주 출연하시는 것도 좋지만 mbc에도 종종 모습을 비추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솔직 담백한 매력으로 예능계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박서진님의 인기가 다음엔 또 어떤 방송 어떤 예능에서 맹활약을 펼칠지 크게 기대되어집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